아 아 세상에 벽돌까지 헨대치 이기네 헨대치 뱗겨 흠타지옥 Thanos 헨대차 헨대차 벽타지옥 안녕하세요 무감각 박치기 충격파 수돌 드롭킥 깡타 드롭킥 염주 쌍선 대학살 없어도 되는가? 1 3 4 5 5 에어 안녕히 계세요. 고프트가 나와있었네. 격돌, 철힘, 지불, 자독성. 트롤라벨. 아닌가? 트롤라벨 마지막 거. 트롤라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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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 미라솔을 못먹네 미라솔을 못먹어 싸혈을 3코스트 낳아주는데 다 쓸데가 없네 릴리의 고수 릴리의 고수 릴리의 고수 릴리의 고수 격돌 방해만 할 줄 알지 릴리의 고수 릴리의 고수 릴리의 고수 무감각 지너 넣었으면 격돌은 빼야지 게노스 한 포션 하나로 원턱키를 하긴 했네 게노스 한 포션 발굴 뺏기겠네 그럼 얘 때려 놓는 게 맞겠다 한 개 돌파? 가져가 한 돌을 제가 가져왔어야 했는데 한 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화. 진화 먹으면 진화뿔 준. 1옵킥 일단 잡아놓을까? 보험용으로. 능드. 능드. 2옵킥. 1옵킥. 4옵킥. 5옵킥. 9 ant-87. 12초니. 3옵킥. 4옵킥. 모감각슬이 어딨어 지금 어?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피해를 22만큼 일곱번 줍니다. 그래봤자 죽지도 않지. 그래봤자 죽지도 않았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죽지도 않습니다. 그래봅시다. 그래봅시다. 흐흠 백련 터슬 빵어드 포션 흐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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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 흥 흥 흥 흥 흥 취약카드 안주면 끝날 때 가지고 있는 다른 직업카드 오래로 이랬는데 취약카드 나오는거 아냐 그러면 짱나겠다 안나왔네 사리케이드는 다 쓰고 넘어간다 바리케이드 바리케이드를 좀 제대로 된걸 주지 바리케이드 없나 완전 바리케이드 각이네 바리케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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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원턴킬이 나오네. 못 잡을 줄 알았는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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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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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락을 안 쓸 수는 없는 거 아닌가? 근데 타락을 안 써야 능숙 쓸 수 있는데... 2댓 맞고 3방어 얻으니까 2댓이야. 기적의 계산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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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굴 부상각이다 부상 사우댁 확실한 이따구로 깰 줄은 몰랐는데 카드가 조금 흠 재물 덕분이 아닐까 쓰른 2900 다크템 안녕하세용 고맙습니다